지난 28일 문화순회 사업인 2013 신나는 예술여행 가야금 앙상불 공연이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에서 펼쳐졌습니다. 2013 신나는 예술여행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우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농산어촌, 사회복지시설, 다문화가정 등 전국 방방곳곳의 주민들과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나누는 사업입니다. 이날 공연은 곽수훈과 가야금 앙상불 라운지의 25형 가야금 연주로 아리랑과 같은 친숙한 우리음악을 통해 가야금만으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. 또한 아크로바토스, 25줄로 휘몰다 등 가야금 특유의 몽환쪽이고 부드러운 울림을 통해 섬세한 간수성이 가슴속에 전달되는 시간으로 동두천시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.